세상에 있는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살짝 찍어서 아마 보는 건희의 언어탐방 파이썬 코딩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부에서는 파이썬이 어떻게 태어난 언어인지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서 이 언어가 핫해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코딩 파트로 들어가 볼 건데 이 영상은 다른 언어들과 비교를 하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기본 코딩 지식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공분들이시라면 파이썬을 이 큰 프로젝트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이 뚝딱뚝딱 무언가를 금방 만들어 볼 때 파이썬을 사용한다 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물론 파이썬을 메인으로 하는 전문 프로그래머 분들도 많이 계시죠 비전공자 분들한테는 이 영어 문장을 읽듯이 가독성이 좋고 컴공의 전문적인 부분은 최대한 감춘 언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기 좋은 언어 정도로 파이썬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한 파이썬 설치부터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설치 뭐 있나요? 뭐 구글로 들어가는 거죠 구글로 들어가서 파이썬 다운로드 칩니다 별거 없어요 들어가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버튼이 있네요 받아요 다운이 완료가 되면 클릭합니다 옵션들이 있는데 이 파이썬을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옵션도 체크를 해주시고 이미 설치를 해보셨다 그러면 체크를 해제하시고 인스톨 나우 누르십니다 이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 시작 창을 누르신 다음에 IDLE라고 치시면 뭐가 생겼을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이런 창이 생겼어요 이 컴공들은 약간 이런 화면만 보면은 마음이 변안해집니다 이 무언가 이 마우스랑 이렇게 하는 것보다 키보드를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강력해 보여 그죠? 마음이 변안해지는 화면이죠 이 파이썬 쉘이라고 위에 뜨네요 또 필수로 또 해줘야 되는 게 이거죠 야 변안 갑시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코딩할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이쯤에서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그 영상에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 굳이 둘로 나누자면은 컴파일 언어 그리고 뭐 인터프리터 언어 뭐 이렇게 두 개로 굳이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굳이 둘로 나누어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 이 안에는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세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개는 뭐 컴파일 언어라고 한다면은 여기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코드를 컴파일러로 보낸 다음에 이 컴파일러에서 이제 CPU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전체를 한번에 컴파일을 하면서 이 CPU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기계으로 바꾸어서 CPU한테 이렇게 먹여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뭐 C언어가 있죠 그리고 이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일단 소스 코드가 있죠 이 코드 전체를 한번에 컴파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프리터가 있어가지고 이 전체 코드를 한번에 컴파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인터프리터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해석이 된 다음에 이 파이썬 가상 머신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소스 코드는 이 가상 머신 위에서 이 조그만 한 코드 세그먼트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씩 실행하는 속도는 전체를 컴파일하는 컴파일 언어들보다 월등하게 빠르지만 이 전체를 한번에 실행을 하려면은 이 한 줄 한 줄 여전히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행 속도는 컴파일 언어가 월등히 빠르다고 하는 거죠 인터프리터 언어는 뭐 대표적으로 파이썬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파이썬은 컴파일을 안 하냐 하실 텐데 사실 파이썬도 컴파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인터프리터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인터프리터에서 이 파이썬 가상 머신에서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바이트 코드 형식으로 한번 컴파일이 돼요 그리고 이 컴파일은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실행 과정 중에 파이썬도 컴파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파이썬을 컴파일 언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면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냐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파이썬의 느린 실행 속도 이 한 줄 한 줄씩 하는 이 느린 실행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코드 그대로 C 코드로 바꿔서 마치 C 언어로 코딩한 듯 컴파일 언어의 이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뭐 그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뭐 자바는 또 어떻습니까 자바도 코드를 컴파일을 하면은 이 바이트 코드가 되어가지고 이 자바 가상 머신 위에서 실행이 되게 되는데 자바나 파이썬이나 이 실행 과정이 비슷한데 자바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지 않죠 컴파일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을 하는 과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파이썬으로 작성해가지고 뭐 컴파일 언어처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언어의 형식을 둘로 딱 나누어가지고 너는 컴파일 언어야? 뭐 너는 인터프리터 언어야? 라고 이름표를 저희가 붙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제가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로 한번 저번 시간에 나누어 봤는데 그냥 대략적인 장단점은 얘는 한 번에 모든 코드를 컴파일을 거치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 CPU에 먹여지는 순간 실행 속도는 아주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얘네는 한 줄 한 줄 인터프릿이 되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인터프릿 되는 속도는 올등히 빨라요 근데 전체적인 실행 시간 이 가상 머신에서 이제 바이트 코드 이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트 코드를 해석해서 이 실행해가지고 CPU에 기계어로 먹여줍니다 근데 여전히 한 줄 한 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컴파일 언어보다 느리다 근데 이런 장점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소스 코드가 쫙쫙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니까 이 라인에서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라인만 바꾼 다음에 이 라인만 다시 수정해서 실행해 주면은 전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냥 중간에 쓱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컴파일 언어는 뭐 여기서 에러가 났다고 해도 전체 코드를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들이 이제 개발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거죠 또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이 CPU에게 그 실행 파일을 직접 먹이는 게 아니라 이 파이썬 가상머신 위에서 해석이 돼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CPU가 뭐 애플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아키텍처가 뭐니 이런 게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뭐 전문 영어로 플랫폼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CPU에 영향을 덜 받아요 근데 컴파일 언어는 CPU한테 직접 먹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의 환경으로 다시 컴파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플랫폼 의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2부에서 또 코딩을 해야 되는데 또 뭐 인터프리터니 뭐 컴파일이니 하다가 또 뭐 시간 다 보냈죠 근데 이게 컴퓨터 유튜버의 숙명입니다 또 뭐 댓글이 달린다 이거예요 또 댓글에서 막 싸우지 마세요 아셨죠 이제 아까 그 창을 열어서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 이제부터 이 프로그램 전체가 아닌 이 부분만 실행하는 방식 이 비전공자들을 위해 복잡한 걸 최대한 감추어 놓고 가독성을 올린 그 언어 파이썬 본격적으로 한번 코딩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또 영상 보시면서 또 컴공분들 또 뭐 이게 언어냐 나는 뭐 이렇게 코딩하는 꼴 두 눈 뜨고 못 본다 뭐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사회에 다가가야 됩니다 바로 가볼게요 일단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뭐 뉴 파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환경을 세팅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저장을 한번 해야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저장을 해서 일단은 프린트한 다음에 헬로우 월드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봅니다 헬로우 월드 한번에 딱 나왔죠 1차 충격 왔죠 이게 언어야? 뭐 뒤에 세미코론 없습니까? 없죠 아니 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뭐 인트 메인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없죠 이 프린트 함수를 쓰는데 뭐 인포트 같은 거 안 합니까? 안 하죠 이 기본적인 함수들은 이 파이썬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이 코드별로도 실행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린트 뭐 건의 치시면은 여기서 바로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이제 들어보기만 하셨던 이제 기존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 부분에서 그 분노 조절을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변수에 타입이 없습니다 변수에 타입이 없어요 그냥 얘 타입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시면은 F5가 실행이네요 뭐 F5 인티저라고 바로 알려줍니다 그냥 변수에 타입이 없어요 뭐 이 정도야? 뭐 고해서도 받고 했으니까 뭐 헬로우 월드 이렇게 치시면은 뭐 스트링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건의님 건의님이 뭔가 잘못 아시고 계신 게 있는데 이 스트링이라는 거는 원래 뭐 타입이 아니다 그냥 캐릭터로 이루어진 뭐 배열 어레이다 하실 텐데 파이썬에서는 스트링이라는 이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코드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뭐 li는 뭐 이렇게 뭐 li는 뭐 여기다가 colon에다가는 a다 그리고 li는 sort다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li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액 야 뭐가 나왔죠 뭐 d, e, 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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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r, w가 나왔어요 이제부터 이 코드를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헬로우 월드라는 스트링을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li라는 부분에서 리스트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듭니다 아 건의님 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 보통 리스트 뭐 링크드 리스트라고 한다면은 이 노드마다 뭐 구조체나 뭐 오브젝트가 있어가지고 뭐 포인터나 그런 걸로 뭐 앞뒤로 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거를 사용을 하려면은 뭐 노드 인서트 뭐 딜리트 어펜드 서치 뭐 이런 함주까지 싹 다 구현을 해가지고 하면은 뭐 2, 300들도 넘어간다 그래서 뭐 인서트니 뭐 딜리트니 하면서 막 어? 막 포인터 막 앞뒤로 막 다시 조정해주고 막 어? 하실 텐데 파이썬에서는 이 내장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가 완벽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리스트 생성 그리고 이 라인에서는 이 헬로우 월드라는 어레이를 한 글자씩 캐릭터로 쪼개가지고 이 리스트의 노드의 형식으로 어펜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는 지금 한 글자씩 모든 노드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 두 줄만에 완벽한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리스트 안에 이 한 글자씩 노드로 해가지고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엘레멘트를 이 알파벳 오름차순으로 소트를 해줬습니다 아 건희님 지금 뭔가 완전히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소트를 하려면은 버블 소트냐 뭐 퀵소트냐 하면서 이 알고리즘으로 이 노드들의 그 링크를 또 바꿔가면서 이렇게 막 옮겨야 된다 하실 텐데 이 파이썬에서는 이 리스트를 만드시면은 이 리스트에서 지원하는 소트라는 함수로 안에 있는 노드를 한 줄로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뭐 관련 함수까지 뭐 이삼백 줄 넘게 코딩을 해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코드를 파이썬에서는 뭐 이런 거 빼고 세 줄만에 만들어버렸어요 어려운 것들을 감춘 비전공자들을 위한 언어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또 스트링 자료 구조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이 스트링에다가 먹여볼 수 있는 함수도 엄청 많습니다 구글로 가볼게요 구글에다가 파이썬 스트링 맥도 이렇게 치시면은 여러분이 이 스트링 데이터 타입만 만들면은 그 스트링 데이터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뭐 첫 번째 글자를 뭐 대문자로 만드니 뭐 어떤 값이 몇 번 나오는지 뭐 리턴을 하니 뭐 찼니 뭐 알파벳이니 뭐 넘버니 뭐 찾아 바꾸기니 뭐 스플릿이니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여기다가 그냥 스트링만은 만드신 다음에 이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다가 a.upper 실행을 해보시면은 대문자로 나오죠 그냥 스트링 만들어서 그냥 upper 함수 먹였어요 그러니까 작동을 합니다 이 엄청나게 간단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 스트링을 편하게 다룰 수 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뭐 딥이나 웹 뭐 파일 입출력을 포함해서 이 스트링을 사용하는 모든 상황에서 코드가 아주 짧아진다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또 파이썬에서는 몇 개의 자료 구조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체적으로 뭐 또 파이썬 자체 자료 구조 외에서도 내부적으로 뭐 넌니, 빼니, 뭐 카운트하니, 뭐 인덱스차니, 넌니, 뭐 리무브하니, 뭐 소트하니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또 리스트나 이런 자료 구조를 뭐 스택처럼 쓸 수 있게 뭐 팝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라는 거죠 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조건문이나 반복문들에다가 이런 식으로 괄호를 없앴습니다 이 조건문이나 반복문들, 이 코딩 스타일 통일을 위해서 브라켓이 안 들어간다 다만 이 콜론과 이 스페이스 넥한 인덴선으로 대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파이썬은 이 코딩에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간편하고 또한 어려운 것들을 감추고 그냥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 이 파이썬의 점유율이 이 최근에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던 이 두 번째 장점 풍부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파이썬에는 라이브러리가 아주 풍부해요 이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그냥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한 줄 딱 하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에는 라이브러리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그 쉽게 도와줄 라이브러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가 아주 많은데 이거를 쓰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라이브러리, 검색, 다운, 사용 이 끝이에요 이 검색하고 다운하고 사용하면 끝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면서 아마 수학적인 연산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면은 1번 검색해요 검색합니다 뭐 수학 관련 라이브러리 뭐 파이썬, 뭐 누메릭 라임 이렇게만 한번 쳐 볼게요 그러면은 뭐 수학적인 연산을 도와주는 애들이 리스트가 쫙 나와 있죠 뭐 넌파이니 뭐 사이파이니 뭐 심파이니 여러분이 설명 읽어보시고 아 얘는 빠르고 간결하고 이 2D나 3D 연산에 좋구나 뭐 얘는 뭐 적분이나 뭐 그런 거에 좋구나 수학적인 걸 한다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걸 보시고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2번 다운합니다 다운로드해요 실행창에서 CMD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인스톨을 합니다 만약에 인스톨 안하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얘를 사용할 거니까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 이 넌파이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다운받아요 다운받습니다 뭐 PIP 뭐 인스톨 뭐 넌파이 이렇게 하면은 뭐 인스톨을 하고 있대요 인스톨 됐대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니까 어 이번엔 실행이 돼요 다운 완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사용합니다 사용해요 뭐 A에다가 뭐 넌파이 어레인지 10개 정도 2에서 5의 행렬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2-5 그리고 얘를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단순히 검색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를 찾아서 다운로드해서 그냥 쓰면은 바로 2-5 행렬이 예쁘게 만들어지죠 이거 원래 같으면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검색 다운 사용 끝입니다 내가 만약 파이썬으로 뭐 이미지 관련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에 갑니다 구글에 쳐요 뭐 파이썬 뭐 이미지 뭐 프로세싱 뭐 들어가요 뭐 탑7이니 뭐 탑10이니 뭐 서로 뭐 자기 라이브러리 쓰라고 막 난리났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쫙 추천해줘요 뭐 사이킷 이미지니 뭐 오픈 cv니 뭐 설명을 읽어보신 다음에 아 나한테 필요할 거 같네 라고 한다면은 그 이름을 기억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만약 파이썬으로 이 웹사이트 만들고 싶다 구글 갑니다 구글 가요 구글에다가 뭐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리스트 이렇게 해볼게요 또 뭐 탑20 나오고 뭐 탑13 나오고 막 난리났죠 들어갑니다 탑13 뭐 추천해주고 막 난리났죠 이 점유율은 뭐 웹 같은 경우에는 뭐 장고나 플래스크가 인기가 많네요 소개를 쫙 하죠 그럼 나의 용도에 맞는 거를 뭐 찾아가지고 뭐 쓰시면 돼요 플래스크 얘도 파이썬으로 이 웹사이트 만드는 애 중에 되게 유명한 애인데 이 한번 가볼게요 키톱으로 갑니다 가면은 이렇게 인스톨을 하래요 여기다가 얘가 아까 알려준대로 뭐 pip 뭐 인스톨 유 뭐 플래스크 한번 쳐볼게요 아이고 잘못 쳤네 오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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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은 오 막 다운로드 되고 있어요 야 이게 멋있는 화면 나오죠 야 비로소 내가 컴공이 됐구나 요런 느낌이 나는데 인스톨 끝났나봐요 끝났어요 한번 써보죠 1번 검색 2번 다운 3번 사용 사용해보죠 여기 뭐 예제 코드가 있네요 뭐 얘를 여기서 그냥 이 코드를 실행만 해버리면은 오 지금 뭐 웹사이트 서버가 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ip로 한번 가보래요 이 ip로 한번 가보면은 헬로우 월드 오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헬로우 월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내가 파이썬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뭐 구글에 검색한 다음에 다운로드 한 다음에 뭐 사용하면은 끝이에요 뭐 내가 파이썬으로 뭐 딥러닝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뭐 구글에 검색해요 그럼 뭐 케라스니 뭐 텐서플로우니 아주 뭐 네임드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쫙 나옵니다 다운받아요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다른 언어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파이썬에서는 다양한 작업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엄청 많고 다운받고 사용만 하면은 간단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게 그 라이브러리를 설명해주는 문서들 의견을 주고받는 커뮤니티들 엄청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플라스크만 치시더라도 뭐 플라스크 사용법 이것만 치셔도 이거를 알려주는 뭐 한글 문서니 영어 문서니 엄청 많습니다 커뮤니티도 되게 활발하구요 이게 파이썬의 힘입니다 파이썬만 배워놓으시면은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던 간에 거기에 여러분을 도와줄 라이브러리가 몇십 몇백개가 줄을 서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건희의 언어 사망 파이썬 이전 영상에서는 파이썬의 역사 시대적인 배경 이런걸 소개해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이 코딩하는 걸 많이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이 파이썬을 좀 더 소개해주는 영상이 된 것 같아요 한줄 요약 파이썬은 이 비전공자들이 배우기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언어다 하지만 이 단순한 언어에 잘 만들어진 온갖 라이브러리들이 같이 만나게 되면은 그 힘은 몇 배로 커지기 때문에 파이썬을 배워놓으시면은 앞으로 유용하실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파이썬 어서 배우나요? 하실텐데 이 클라스 워너원 웹사이트에서 이 건희의 문과 감성 이 파이썬 커리클럼이 있는데 뭐 좋다더라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 뭐 내용이 뭐 쉽고 뭐 재밌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살짝 찍어서 아마 버는 건희의 언어 탐방 파이썬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